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짱 선발 종목입니다.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골라볼까요?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 SDI 보고 있습니다. 삼성 SDI, 어제부터 최근 8월 말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삼성 SDI 오늘도 시세 좋습니다.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할까요? 네, 우선 말씀해 주셨듯이 2차 전지 섹터들이 최근에 좀 저점에서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테킨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흐름으로서 최근에 좀 화재에 관련해서 좀 쇠로서 부각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GM사와 배터리 생산 공장의 건설을 확정을 지으면서 미국 시장의 4조 6천억을 투자 결정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파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반등하는 부분들은 반도체 조정에 영향도 있습니다만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, 해리스 후보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신재생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이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익되는 수급들을 살펴보면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아직 역배열 상태이긴 하나 대돌림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 상승 기대감이 들 수 있겠고, 특히나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러면 2차 전지의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, 삼성 SDI는 오늘도 1%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가격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네, 우선 뭐 지금 가격적인 흐름들도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단 지금 구간에서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한방에 매수하시기보다는 현재가서부터 35만 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단 1차 목표가는 40만 원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, 그 이유는 장기 평선에 대한 저항 때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중장기 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현재 가는 기술적 이탈자리인 32만 원 잡고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삼성 SDI의 목표가 일단은 일차적으로 40만 원 설정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